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관상 성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용 성형 뿐만이 아닌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법 주요 골자는 그 화상을 입자마자 빨리 얼음 찜질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 손톱 거스러미 그 즉 손가락 끝에 고름이 나오는 생인손에 대한 예방법 및 초기 치료법 그 또한 피부의 환옹성 질환 특히 여드름성 피부 라든가 할 때 포비돈 빨간약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심한 상처가 아니어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예를 들어서 종이에 이렇게 살짝 베인다던가 무릎 팔꿈치 등에 까진 상처에서 어떻게 응급처 치료를 하면 성형외과 악적으로 흉터도 좀 덜 남고 어떤 방법이 좋은 치료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다치게 된다면 피가 나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깊게 다쳐야 피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피부 단면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색 점선 원 부분이 피부의 맨 바깥쪽인 표피인데요 이 표피가 우리가 때를 밀거나 할 때 이렇게 때가 밀리고 조금 많이 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벌그스름하게 되는 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표피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긁히거나 하면 피가 나지 않으며 또한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빨간 원 부분이 진피 중에서도 상부진피인데요 화염이나 뜨거운 물 화상으로 뭐 이렇게 치자면은 그 얕은 2도 화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손상이 되면 이 부분에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있어서 피가 베어 나오는 정도가 되고요 또한 이곳에는 말초신경도 있기 때문에 쓰라린 통증이 있겠습니다 그 실제 증내로는 뭐 이러한 상처이고요 뭐 자전거 타고 가다 뭐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긁었다고 하는데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빨간약 포비돈으로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면 대량 그 10일에서 14일 사이에 걸쳐서 이 딱지가 앉게 되고 그 딱지 밑에서 새 살이 도단하게 되면 저절로 이 딱지가 떨어지면서 거의 후유증 없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상처에 연고를 바른다던가 듀오돔이나 메디폼을 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자칫 그 폐쇄된 드레싱으로 인해서 진물이 많이 나고 고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포비돈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바닥이나 이런 데는 이제 세균이나 병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를 덮어 버리게 되면 그 안에서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더 아래쪽으로 베이게 되면 진피 아래 피하지방층과 접한 부분에 이 노란색의 이 세동맥 세라는 거는 이제 세밀한 가느다란 말이죠 이 세동맥이 절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피가 비로소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흔히 겪게 되는 그 얕게 베이는 정도가 되는데요 이 아래쪽으로는 근육이나 힘줄 신경 등이 있게 되므로 더 깊게 베었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의 상처의 자가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술하면서 피를 보는 그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의 피는 세발의 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피는 공포 그 자체인데요 하루 생산되는 피의 양이 약 50cc이고 여기 튜브의 피가 약 3cc 정도이므로 이 손에 흐르는 피가 아까워서 이걸 막 입으로 빨거나 하게 되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가 막 혀로 핥듯이 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깝다고 혀로 핥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 양치질만 안 해도 입에서 온갖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하루 양치질만 안 해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면 입 안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혀로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닦거나 묻히는 것은 아니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이러한 피를 닦아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식염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로 흙이나 이물질 피를 씻어낸 후에 포비던 몇 번씩 점적해서 이 요오드 이 빨간 색깔이 피부에 칠해져 있도록 그러면 피부에 살균 소독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빨간 게 묻어있으면 소독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염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왼손인데요 약 4, 50년 전 프라모델 그때에는 조립식이라고 하였는데 그 조립식 부품을 칼로 뜯다가 문구형 칼에 베인 상처입니다 프라모델을 뜯을 때의 힘을 생각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피부에 진피를 지나 훨씬 아래까지 칼에 베었을 듯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곤 해서 지혈이 된 후 그냥 살을 그대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안물었던 흔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이렇게 복잡한 해부학을 알고 나서 어렸을 때 칼에 손을 베었을 때 손에 힘줄이 닫히지 않은 게 너무 다행스럽고 참 그랬었는데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손을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손을 다치거나 베이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에 기능 장애가 남지 않도록 정확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손의 해부학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긴 합니다만 손톱보다 더 이렇게 끝머리 쪽에 이 손가락에는 손톱 아래쪽이죠 손톱보다 더 바깥쪽에 이 손가락 쪽에는 힘줄이 없고 신경 또한 아주 얇기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힘줄 봉합이나 신경 봉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끝쪽 손톱의 아래쪽이죠 손톱보다 더 맑단 부위에 베이거나 가벼운 상처 등은 위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소독을 잘 하게 되면 대부분 낫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까지거나 긁힌 가벼운 상처 또 얕게 이렇게 배웠을 때 상처 응급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복습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진피까지 까진 상처가 국소적이라면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빨간약 포비돈을 여러 번 발라서 말리면 된다 상처에 메디폼, 듀오덤 등을 붙이면 통증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처음 다쳤을 때 들어갔던 세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갇혀있게 돼요 상처가 곪아서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물이 나는 상처의 경우는 wet to dry 그러니까 축축한 것을 베타젠을 계속 점적해가지고 이렇게 꼬득꼬득하게 말려서 세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상처가 아물어서 그 표피 세포로 덮여 더 이상 이렇게 진물이 나지 않을 때 뭐 그렇더라도 상처가 아직 연약해서 닿으면 아프고 다시 벌어지거나 찢어질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흉이 남지 않도록 그 예방하는 목적으로 메디폼이나 듀오덤을 사용할 수 있다 혹시 상처에 염증이 생겨 곪아서 농이 나온다고 한다면 봉화지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 가서 깨끗하게 드레싱과 함께 항생제 투여를 해야 한다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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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